아 이거 모자 어제 아 오늘이지 오늘 새벽에 백사십 130억 썼는데 못 찍었어 20석만 딱 한 번 갔어 130석 아니 이거 언제 찍냐 벌써 한 400억 쓴 것 같은데 아 이거 20 이상 어떻게 보내냐 아 과거 내 파이렘 모자가 기억나는 거 아 진짜 언제 찍냐 이거 아 역시 템은 완성된 템을 사야 되는 법이거든 아 이거 모자 저주 먹었어 아 근데 22석 진짜 찍어야 되는데 아 도대체 얼마 써야지 22석이 됐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벌써 얼마째 850억 된 거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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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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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현재의 누적 매수. 한 천억 된 것 같은데? 어, 제발. 천억 쓴 것 같아. 아, 미치겠구만. 아, 됐다. 아, 됐다. 아, 드디어. 아, 940억 만에 듣네. 아, 진짜 맛있다. 아, 940억. 아, 인공지능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940억 모자씨. 평균을 찾기 위해서는. 대거 22석 찍어야겠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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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거 하지맞까 아 대거가 중요한게 아닌데 아 대거는 터지면 진짜 큰데 아 하지맞까 아 대거 나중에 해야되는데 지금 할거 아닌데 아 왜 자꾸 실패만해 미쳐버리겠네 아 하지맞까 아 그만할까 아 아 대거 터지면 안되던데 대건 진짜 터지면 안되던데 아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그만할까 아 아 대거 진짜 터지면 안되던데 아 아아 결을 터졌네 아씨 아하 도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